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 김종우입니다. 자, 대나무 숲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대나무, 공부가 참 안되는 시기죠. 공부가 잘 안되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오늘이 수능까지 정확히 29걸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퀘스트를 언제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마 이 보고 있는 퀘스트 요 날짜가 29걸음보다 어쩌면 좀 더 가까운 걸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시기인데 일단 공부하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시죠? 정말 힘듭니다. 이게 1년 동안 지내왔던 시간들도 힘든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좀 힘든 시기예요.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인터넷으로 만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만나거나 직접 만났으면은 제가 토닥토닥 안아주기도 하고요. 다독거려주기도 하고요. 이야기도 많이 나눴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Q&A라고 하는 게시판에서 대나무웅을 운영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김종웅이라는 사람의 Q&A 들어오시면은 대나무웅이라고 해서 상담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이 캐스트 촬영하는 날 기준 많이 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많이 미안한데 이 대나무웅이라고 하는 그 상담글을 잘 보시면은 나만 그런 고민을 하는 건가?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털어놓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어딘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요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큰 힘이 된다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나무웅에 남겨준 아이들의 고민들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를 몇 개만 좀 간략하게 추려서 한번 소개하면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응원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대나무웅을 이제 핑계로 이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인강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현장에서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대로 이제 인강에 올리고 싶거나 또는 캐스트로 찍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데 저랑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꽤나 많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압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저요. 요즘에 공부가 너무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된대요. 순공시간, 순공시간 시작! 여러분 이게 순공 타이머 있잖아요. 공부 타이머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하루가 끝나고 나면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유독 9편 끝나고 10월달 넘어가면서 지금 이 시점에 그래요. 한 달 남짓 남는 이 시점이 항상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시글을 쓰거나 이렇게 고민을, 상담을 남겼어요.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가 나 있잖아, 나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시간을 다 채웠거든? 근데 나 공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그럼 뭐라고 말할래?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저예요. 지금 이 시기가 공부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정말로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무슨 소리예요? 한참 열심히 해서 막판 스퍼트 올릴 때잖아요.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지금 이 시점에는 여러분 새로운 자극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는데 우와! 아, 나 이거 몰랐는데 아, 이런 거였구나. 우와! 우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죠? 알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복습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거를 응용해서 이제 적용해보고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서 틀렸다면은 내가 여기서 왜 틀렸지? 아, 내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적용을 못해봤구나 이런 걸 자꾸 점검하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개념부터 쭉쭉쭉 쌓아놨던 어떤 실력을 점검하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란 말이죠. 점검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새로운 자극이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아, 아, 내가 뭔가 실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극이 부족합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 흥미가 떨어지죠. 재미가 없어요. 똑같은 거 또 보니까. 저는 이제 사탐을 담당하고, 저는 한국사를 담당하니까 사탐 과목, 동아시아 세계사 과목은 정말로 암기력이나 어떤 거 기억력, 응용력을 좀 중요시하는 과목인데 똑같은 책의 단권, 어투를 똑같이 읽잖아요. 알고 있는 거 또 읽으니까 자꾸 흥미가 떨어져요. 흥미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떨어지죠. 왜요?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문제를 풀었는데 웬만한 문제는 풀리지만 한두 문제 틀릴 정도라면 내가 요거는 실수했네.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럼 긴장감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집중이 잘 안 돼요. 왜요? 어차피 알고 있는 거니까. 집중이 안 되면은 딴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다가 아는 거야. 흥미가 떨어져. 집중력이 떨어져. 그럼 문득 어? 나 수능날 작년처럼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들. 어? 그럼 딴 생각을 하진 않지만 내가 그냥 아 왜 집중이 안 되지? 옆에 봤더니 친구들 엄청 열심히 해. 어? 저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지?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죠. 왜요?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하는 생각.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다 경험해 봤을걸요? 저도 해봤거든요. 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한다? 아 미쳤나 봐. 아 미쳤나 봐. 지금 열 때가 아니야. 다시 공부해야지. 공부가 될까요? 자책하죠. 그 시간 동안 내가 허비한 시간을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멍때리면서 30분을 보냈어. 지금 뭔가 하긴 했는데 수학 한두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한 시간을 버렸네? 한 시간을 버렸네? 아 뭐였지? 자책을 해요. 그건 뭐한다? 자존감이 하락하겠죠?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뭐한다? 능률이 안 올라요. 어떻게든 다시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해야지. 똑같은 거야. 어? 근데 했는데 똑같은 거네? 또 흥미가 떨어지고.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점이 그런 식이에요. 요 굴레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악순환의 반복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정말로. 왜냐면 걱정을 해보신 분들 알아요. 누구나 다 해봅니다. 아마 일상, 사회생활하는 모든 분들 걱정 다 해요. 근데 걱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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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몰입되잖아? 못 빠져나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거예요. 걱정은 걱정을 불러오니까. 그래서 요 연결구를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 공부가 안 되신다고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이 감소했다? 여러분이 그만큼 실력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내가, 아, 이젠 내가 실력을 완성하는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만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런 불레 속에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나만 너무 유난 떠나? 나만 너무 공부 못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니 어떻게 한다? 최대한 평정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다음. 선생님, 선생님. 저는 다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여요. 나는 서로 예민한 건 알겠어. 특히나 이제 기숙이 친구들. 우리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특히나 단체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아실은 어쨌든 같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 뭐 학원도 마찬가지고, 독서술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나는 서로가 예민한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요. 펜 누르는 것도 조심하고요. 책 넘기는 것도 조심하고요. 다리 떠는 것도 하고 싶지만 한 번 참아보고요. 수시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아 봅니다. 그런데 나는 조심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걸 배려를 안 하는 걸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특히나 다리 떠는 거. 다리만 떨면 다행인데 다리 떨면서 책상에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누군가 펜을 돌려요. 펜 돌리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자꾸 내 눈에 보이는 시점에, 보이는 시점에 있는 친구들이 펜을 돌려. 그런데 펜 돌리면서 따까따까따 소리도 나. 이게 신경 쓰기 착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신경이 씁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말고 많아요. 많습니다. 제가 상당글이 밀렸지만 진짜 많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윗집에 킹콩이 한 마리 달아요. 진짜 킹콩입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밤 11시 반쯤이 되면 갑자기 킹콩쿵. 진짜 내 발로 걷는 것 같아. 윗집 아저씨가 진짜로 뒷꿈치로만 걷나 봐요. 쿵쿵쿵. 이러고 걸어. 처음에 이사가서 이게 좀 많이 심합니다. 많이 심해요. 많이 심해서 참다 참다가. 그래도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없잖아. 제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떡떡떡. 그래도 과일 바구니 안 이렇게 사가지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아랫집에 얼마 전에 이사 왔는데 혹시 밤에 혹시 뭐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원래 이렇게 뒤꿈치로 걷는 습관인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조심한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서로 안면을 트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만나면서 인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웃이니까. 요즘에는 이웃끼리 인사 안 하나? 저는 하는데. 아무튼. 그 윗집 아저씨를 제가 알아요. 만날 때마다 제가 늦게 퇴근하니까. 근데 그 아저씨도 늦게 퇴근하더라고. 가끔 주차장 올라오다가 만나거든.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먼저 물어봐요. 아 요즘에도 좀 많이 시끄러우시죠?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킹콩킹콩 소리였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소리로 들려요. 들려. 안 들린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들립니다. 들리는데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고. 처음엔 계속 신경 쓰니까 거기만 집중해. 그러니까 둥둥둥 아 둥둥둥 아 따라다녀. 아 여기 갔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을 좀 비우고요. 그러려니 아 이 아저씨는 원래 그냥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뭐라고 한다고 바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그 집에 가서 한번 지켜볼게요. 바꿔보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인정하니까 그래 왔다 갔다 하는구나. 별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별 생각을 안 합니다. 쿵쿵 되든가 말든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좀 이게 체감이 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자꾸 무언가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계속 신경 쓰이고 계속 그것만 보입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 킹콩 아저씨가 있든가 말든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결국엔 내 마음가짐입니다. 또 수능 시험장에 가면 빌런들이 꼭 등장해요. 100%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교직 생활이 꽤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6, 7년 된잖아요. 7년 정도 되는데 이제 수능 감독을 갔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빌런. 제가 봤던 빌런 중에 가장 최악의 빌런 누구였다? 까치입니다. 진짜로. 까, 까, 까치. 까치가 빌런이었어요. 왜 그랬게. 제가 이제 언제 한번 강의에서 얘기했나? 현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수능 감독, 부감독이었어요 그때. 교실 맨 끝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저기 복도에서 이러면서 갑자기 창문에 소리가 나. 일제히 아이디로 공부하다가 다 쳐다봐요. 그때 정감독 선생님께서 자, 고개 돌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주의를 주겠죠. 나도 고개가 돌아가던데. 왜? 까치가 복도에 들어왔어요. 진짜입니다. 그 성남에서 수능 갔던 몇 년 전이야? 한 4, 5년 전에 수능 갔던 친구들 중에 그 학교 이름 얘기는 못하겠지만 있어요, 진짜입니다. 복도에 까치가 왔다 갔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더 웃긴 거는 까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창문에 부딪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데 복도 감독관이 그걸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수능 보고 있는데 시험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 빗자루를 두고 진짜 이러고 있어. 아, 정말입니다. 100% 실화. 어? 이런 빌런이 있다고 예기치 못한 빌런은 항상 등장해요. 그게 까치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 여러분, 수능 준비할 때 그래, 뭐, 뭐 예기치 못한 빌런이 올 거야. 까치가 오겠지? 예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까치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 추운데 교실 안에, 그 복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기치 못한 빌런. 까치. 제가 까치 예를 들었지만 가보시면,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빌런 반드시 등장합니다. 누구요? 일단 내가 책상에 딱 앉았는데 그 책상이 내가 평소에 앉아서 공부하던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또는 이게 얘들아,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이 된 학교에서는 그 책상이랑 뭐지? 의자까지 다 점검해요. 그 수험표랑 스티커 붙이면서 다 점검하거든.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다 점검합니다. 점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앉은 날 유난히 그냥 뭔가 좀 삐덕삐덕 되거나 뭔가 흔들리는 그런 게 왠지 그냥 기분 나쁜 왠지 그냥 게 좀 신경 쓰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수능 시험장에 가서 뭐 해야 된다?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애초에 1도 시작하기 전에 다음 다리 떠는 사람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펜을 쓰는데 톡톡톡톡톡톡톡 하거나 아니면은 시험지가 얇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톡톡톡톡톡톡 필기하면서 특히나 수학 시간에 계산하면서 톡톡톡톡톡 이 소리 되게 크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코 훌쩍거리고 계속해서 비협 때문에 있어. 예기치 못한 빌런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대비할 건데 어떻게 하나하나 쫓아가서 다리 쩔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하네? 예기치 못한 변수는 언제든 등장합니다. 이게 꼭 수능이든 수능이 아닌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뭐든 간에 변수로 항상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에 흔들리는 건 결국 나예요. 똑같은 상황이 제시가 되었을 때 여기에 내가 흔들린다? 그건 여러분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냥 내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너무 예민하게 이거 이거 신경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면 끌어내고 내가 하는 것에 오로지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니요. 한순간에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줄까요? 여러분이 PC방에 갔어요. 주변에서 뭘 하든가 말든가 게임에만 집중하자. 똑같은 겁니다. 어딘가에 집중하잖아요. 주변에서 뭘 하든가 말든가 별로 신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멘탈 케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또 볼까요? 선생님, 너무 떨리고 긴장돼서 그런지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거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심했거든요. 현장 친구들 알죠? 제가 얘기했던 거. 전 수능 전날에 잠을 못 잤어요? 한숨도. 진심으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쨌든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잠을 못 자는 거. 자, 제가 경험했던 걸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잠을 못 자시는 분들 다음과 같습니다. 자려고 누워요. 아, 오늘 12시 반 1시 자야지. 잠이 안 와. 근데 내가 잠이 안 온다는 인식을 하잖아. 잠이 안 오는 게 걱정된 채로 눕잖아요. 잠이 안 옵니다. 경험 있으신 분 있을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면 자는데 어, 나 잠 못 자면 안 되는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자야지.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돼? 이게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무서운 시계가 많지만 그냥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어디서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정 간격으로 나오는 뭐 소리 같은 거 있어요. 뭐 냉장고 소리 아니면 무슨 뭐 무슨 소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아, 아, 내 자야 돼. 뒤쪽, 뒤쪽. 아휴, 배 옆에 있겠다. 누워요. 옆으로 눕습니다. 뭐가 들리게?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할 거야. 그런 경험이 있을걸요? 나만 그랬습니까? 눕잖아? 그럼 두근두근. 내 심장 왜 이렇게 건강해? 꼭 잘 때면 그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 두근두근. 뭐가 설레나 봐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아, 심장 소리 안 들릴래.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안 돼.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순간 아, 또 잠 못 자나 보다. 걱정이 막 들기 시작하죠. 그럼 뭐하게? 어떻게? 시계미 봐요. 어떻게? 아, 벌써 3시야. 3시잖아. 어떻게 벌써 3시야. 핸드폰 보자마자. 아, 짜증이 확 납니다. 짜증이 확 나는 순간 갑자기 잠을 포기해야 되나? 혼자 막 일어났다가 스트레칭도 했다가 이랬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3 때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뭐 했다고? 미지근한 우유도 먹어봤죠. 미지근한 물로 샤워도 해봤죠. 뭐 반신도 해봤죠. 뭐 그 당시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뭐 잠잘오는 자세, 뭐 요가도 해봤죠. 진짜 웃을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자장가도 불러줬어요. 진짜로. 고3짜리 남자애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면서 자장가도 불러주셨어. 나중에는 짜증해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진짜로. 짜증나는 말은 울어. 나 고3 때 울었어. 잠 못 자가지고. 수능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진짜로. 이렇게 하고 다음 날 어떻게 되니? 자지. 자겠죠. 1교시 언어예요. 지금 국어라고 하죠? 국어 시간에 집중이 되겠냐고요. 이게 잠 못 자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것을 극복하려면 얘들아 이것도 생활 리듬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기 전에 핸드폰 들고 가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경험해본 바. 핸드폰이 옆에 있다. 자꾸 시계 확인하면서 보는 순간 또 잠이 깨고 잠이 깨고 자고 그럽니다. 그냥 잠이 안 와도 핸드폰은 멀리 두시고 그리고 잠을 잘 자려면요. 여러분.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건 기본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수능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다 생활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일과 시간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과 시간에. 깨어 있을 때 에너지를 다 소비하시고 누울 때는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 자체를 하지 마세요. 잘 안 되지. 저도 알아요. 잘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러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막 샤워하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하루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일기 같은 거 쓰거나 플래너 같은 거 보잖아요. 그때 그냥 내가 기분이 좋은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돼요. 기분이 좋게. 그 얘기를 또 봅시다. 선생님. 근데 그 멘탈 관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 뭐 멘탈 관리. 뭐 다리 떠는 거 신경 안 쓰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너무 아저씨 같습니까? 웃음. 저는 이런 표시 잘 쓰는데. 일단 남학생 기준으로. 남학생 기준으로 제가 농구장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왜 남학생 기준이냐고요? 제가 여자로 안 살아봤거든. 난 남자로만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멘탈 관리 어떻게 합니까? 그 농구장에 가면요. 이렇게 농구 코트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은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학교에 놀러 가거나 지나가다가 농구 코트가 있잖아. 걸어가는데. 뭐하게. 다 할 것 같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남자를 의뢰 다 해볼걸. 지나가다 뭐하니. 점프 해보죠. 해보죠. 해보셨죠. 피디님. 해보셨대요. 안 해보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해보셨대. 다 해봐. 다 점프 해봐. 다. 왜 하는 거게. 그럼 여학생들 그랬죠. 아우 남자들이란 증말. 아니 그게 아니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저거 다 할 것 같거든. 내가 조금만 점프하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내가 요 근래 운동장 했으니까 으쨰하면 다 할 것 같은 거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열망하고 그 대학에 대해서 뭔가 간절하다. 그게 무슨 얘기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을 만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이만큼 모자를 지었죠. 그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허범맥랑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중에서 내가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그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건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거예요. 잠재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하면 다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뛰어보는 거야.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농구 코트는 뛰어서 다 하려고 하지만 내가 5층짜리 옥상 5층짜리 무슨 뭐 거물 옥상에 내가 점프해서 다 할 것 같니? 안 다 할 것 같죠? 뛸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할 것 같으니까 뛰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목표로 심은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이 캐스트 보면서 도전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 문제 맞추려고 여기 지금 이 캐스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려고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인강 듣고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멘탈 관리랑 관련해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나부터 사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아보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자주 드려요. 자주. 우리 특히나 기숙이 친구들, 답답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제 대나무 찾아오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보세요. 나부터 사랑한다. 너무 허무 맹랑한 얘기 같고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뭔가 약 파는 사람 같잖아요. 일상의 행복을 찾아보자. 그게 나의 도대체 멘탈 관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봅시다. 일단 김종욱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날이 좀 흐렸어요. 오늘은 날이 좀 미세먼지 같은 게 좀 막 뿌옇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다가 햇살이 좋아. 뭔가 따뜻해. 음, 햇살 좋다.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요? 하늘이 엄청 파란 가을 하늘에 막 구름도 너무 예쁘고 햇살이 너무 좋아. 그럼 그냥 파란 하늘을 보고 기분이 좋... 나는 그렇던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는 게 바쁜가? 저도 바쁜데 하늘 한번 봐보세요. 하늘 한번 보세요. 그냥. 그냥 하늘을 봐봐. 물론 하늘을 봤는데 형광등밖에 안 보인다면 밖에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서 하늘을 보시면 햇살과 구름과 하늘 색깔이 예쁜 날이 있어요. 그냥 기분이 좋으면 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꽃이 있어요. 어, 이거 뭐야? 되게 예쁘다. 이름도 몰라. 근데 뭔가 보라색 꽃이 요만한, 요만한, 요만한 보라색 꽃들이 어떤 그 옆에 길가 옆에 뭐, 묵이 막 이렇게 펴져 있어요. 어, 이뻐. 근데 무슨 꽃인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이쁘면 돼요. 그냥 그걸로 기분이 좋으면 됩니다. 또는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봤을걸요? 길을 가다가 걸어가잖아요, 우리.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에 보면 요 틈 사이에 요만한 새싹이 하나 자라. 요만한 풀들이 그 사이사이 잘 잡고 자라요. 그 좁은 틈에 그냥 밟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다? 와, 저 새싹 참 대단하다. 어디서 씨가 와가지고 저기다 자리 잡고 저 틈새에 뿌리를 내고 어떻게 자라지? 대단하다. 볼 수 있는 거잖아. 일상생활에서. 또는 어느 날 그냥 밥을 먹으러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어. 또는 오늘 내가 생일인데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기숙사에서 미역국이 나왔어. 웬열. 영양사 선생님이 내 생일을 아나? 그런 날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오늘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겁니다. 또는 집에 가다가 그냥 집에 가는 길이 그냥 뭐가 예뻐. 그냥 뭐가 기분이 좋아. 뭐가 상쾌해. 그냥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야. 그냥 기분이 좋으면 됩니다. 부탁드리건대에 하루하루를 기분 좋은 하루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멘탈은 잡힙니다. 정말이야. 자, 예를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어드릴게. 잠을 잘 잤어요. 기분 좋게. 아, 잘 잤다. 아, 힘내야지. 나왔어. 그냥 나오자마자 어머니,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잔뜩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뭐 수능을 본다는 애가 몇 시에 일어나서 너는 뭐라, 뭐라, 뭐라 해. 기분이 확 상하죠. 그리고 나왔어. 학원에 갔어. 고무가 잘 되니? 기분이 안 좋으면 잘 할 것도 잘 안 돼요. 진짜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잘 안 되던 것도 잘 돼. 내가 기분이 좋으면 신경 쓰이던 것도 신경 안 쓰이게 돼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신경 안 쓰이던 것도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야. 모든 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멘탈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냥 나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기분 좋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아가예요, 아가. 아가. 어우, 이빠라. 좀 컸네요. 이제 앉았어요. 아, 이따. 아, 이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어다닙니다. 왜 성별이 중간에 바뀌냐고요?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막 기어다녀요. 기어다녀. 그럼 어느 순간은 걸음마도 하겠죠. 걸음마, 걸음마.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애기. 수도 없이 넘어질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애기 때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할게.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잘한다. 우, 쭈, 쭈. 그랬잖아요. 애가 좀 더 크면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리와. 아빠, 아빠, 엄마. 이거 하죠. 하죠. 여러분,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만 사진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다 안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이렇게 실수를 해도 누군가가 안아주고 누군가가 웃어주고 지지해주고 완벽한 내 편이잖아. 내가 뭘 해도 내가 뭘 해도 가다가 중간에 넘어졌어. 아이고, 아아, 울어. 그럼 엄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괜찮아? 아이고, 조심 좀 하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내 편 들어주죠. 거기서 뭐 하니? 애기 때는 이거 뗐지, 아까? 뗐지. 이거 뗐지. 이런 거 하잖아.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다 그렇게 컸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주변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고생했어.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진짜로. 학원 끝나고 집에 갔어. 뭐, 성적표가 나왔어.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고생했다. 괜찮아, 점수 뭐가. 괜찮아, 또 안아주고. 배고프진 않아? 뭐, 별일 없었어? 뭐, 선생님이랑 수업은 뭐 그랬고? 어쨌고? 이런 얘기 그냥 이거가 듣고 싶은 건데 오자마자 성적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다? 내 편 들어주면 된다. 그냥 안아주세요. 요건대. 그거를 잘 주변에서 그걸 챙겨주지 못하면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내가 나한테 하면 됩니다. 내가 나한테 칭찬해 주기. 요거를 제가 지금 제 3자 입장에서 봤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은 우츄츄 이렇게 봤다 그랬잖아. 요걸 거꾸로 가볼까? 자기 주신 1인칭으로 갑시다. 나는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근데 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어릴 때부터 김종욱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저는 태어나서 춤을 잘 춰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전 초등학교 때 춤추는 사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랬지. 내가 춤을 췄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래. 너 춤 되게 잘 춘다고 맨날 TV고 춤 따라했어. 그랬대요 제가. 그랬대요. 저 춤 진짜 못 추거든요. 어릴 땐 나 잘난 맛에 산다고. 제가 아까 전에 이 영상을 갖고 올까 하다가 이제 뺐는데 제가 야구랑 축구를 좀 합니다. 농구는 잘못해. 야구, 축구는 그래도 일반인 만큼은 해요. 그냥 좀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내가 축구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가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고 고등학교 가니까 더 아닌 걸 알았죠. 초등학교 때는 내가 야구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실제 중학교 가서 선수 출신 애들을 보니까 아닌 걸 알았고요. 고등학교 가니까 아닌 걸 알았죠. 어릴 땐 내가 내 잘난 맛에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크게 뭐 상처받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뭐 하다가 실수해도 그냥 막 웃고 그냥 넘어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나를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캐스트를 보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거울 보고 치카치카치하잖아요. 양치할 때 치카치카치할 때 그냥 해보세요. 부탁드리건데 한 번만 해보세요. 보고 씩 웃어봐. 지지지. 민망할걸? 그래 한마디 하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할 수 있어. 되게 민망하거든. 근데 소리 내어서 한 번만 해보세요. 되게 어색한데 그게 하루의 마무리를 내가 나에게 응원하는 것.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어라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나에게 응원하는 것. 진짜 크게 작용할 겁니다. 단언컨대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꼭 응원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받고 싶고요.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거는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지. 그런데 나를 보는 제3자. 다른 사람들 눈에는 겉에 보이는 내 모습밖에 모르잖아.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은 누구만 안다? 나만 알 수 있어요. 나만.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노력했는지는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거랑 달라. 오랫동안 앉아있는다고 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 나는 알아요. 나는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남들이 볼 땐 제가 맨날 노는 것 같잖아. 근데 나는 알아요.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걸. 나만 알 수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칭찬하고 응원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그런 원안을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훗날. 2023년을 이제 돌아보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3년을 돌아볼 때 정말 열심히 했다. 이 마무리를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그 추억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마무리를 끝까지 어떻게든 매달려서 한 문제라도 맞추려고 노력했다면 2023년을 돌아볼 땐 그래도 난 열심히 했어라고 할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아쉬움 가득한 한 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올해 2023년을 돌아볼 때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2023년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제 담아보고요. 그리고 그 2023년 가운데 아주 작게나마 제 자리가 있다면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지만 작은 부분에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일교차가 심하죠. 건강 잘 챙기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언제든지 힘들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밀렸지만 빠르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 긍정나무 잘 키워가면서 여러분을 긍정의 힘 갖다 담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는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